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상이죠 하죠 이렇게 자르는 거 상, 화 밑에 수 좌우 이게 목 이게 금 잘못했다고? 이게 보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차이야 이게 일단 높다 하면 높은 걸로 계산하면 이게 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가 차가운 게 이 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상승한다 이거는 화가 차가운 거 보면 내려가겠죠 하강 그러니까 기운으로 치면 수는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물이 물은 위로 가는 게 아니야 밑으로 모이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게 화를 보면 위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위로 가는 그 중간 이 움직임이 모기예요 그러니까 수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고정된 거잖아 우리가 명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하 그래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수의 단계라고 꿈쩍 아주 고요해진 단계가 수의 단계고 처음부터 고요해지진 않잖아 막 화해서 이제 릴렉스 하는 거지 이게 금이라고 그게 금에서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 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일어나는 거 자는 거 자는 거는 수의 세계야 안 보이는 세계죠 그런데 딱 깨잖아 깨니까 일어나잖아요 그게 밝으니까 깨는 거예요 화가 생기니까 내가 깬 거야 깨서 깨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그게 모기야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목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는 금이란 말이에요 금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서서히 기운을 잃어가는 거고 서서히 조용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일어나서 막 뛰다가 이제 늙어가고 이제 죽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유네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유네가 있어요 없어요 아 논센스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 봐봐 그걸 아직도 정말 그럴까 생각하는 거 정말 무지한 생각인 거잖아 이게 우주 자연의 법칙인데 죽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잖아 여러분도 겨울에 나무만 쳐다보면 만약에 내가 사계절을 몰라 나무만 쳐다보면 저기서 새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봄 되면 희한하게 나오거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희한한 거야 너무나도 신기한 거잖아 예상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하니까 아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건 당연한데 왜 이걸 모르냐고 왜 유네하는 걸 모르냐 이거야 돌고 두는 거야 인생이 죽으면 끝 아닙니다 육체만 끝인 거지 돌고 두는 거야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 명리학이 목숨 명자다 이거야 그럼 죽으면 끝인데 사후세계까지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그러면 이 명량 공부하지 말아야지 사계절이 있는데 묵과금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량이 있는 거잖아 이걸 배우는데 그걸 부정해 보면 안 되지 인간도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1년도 되고 전체 인생도 되고 하루도 되는 겁니다 뱅뱅 돌아가는 거야 이게 계속 그런 시간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 크게는 밤 낮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있다가도 없는 거 없다가도 있는 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도인이 되면 음량만 봐요 그러니까 컴퓨터 원리가 영 1이잖아 걔네들이 도인이야 걔네들이 도인이야 음량 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해 볼잖아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하고 양자컴퓨터하고 틀린 게 뭐예요 틀리잖아 틀린 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 컴퓨터는 음량을 그냥 나눠요 이걸 겹치는 게 없어 그런데 양자컴퓨터는 이게 중첩이 되거든 하나에 음량이 들어있다고 여기는 음량 나눠져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이 오면 음이 대응하고 음이 오면 양이 대응해 그때그때 틀려요 음량이 같이 있는 존재가 양자야 그게 결국은 음량이 하나에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쨌든 구분돼서 나온 거다 이런 거지 오행이 여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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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천수경 보면 오방내외 아니재신지는 하잖아요 오방 오방 방위로 치면 다섯 개가 있다 동서남북 이게 동이죠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거 또 옆으로 탁 제끼면 이렇게 되는거야 동서남북 이제 사방이 있잖아 우리가 사방팔방 하죠 사방팔방이라는 게 사방에서 다시 두 개가 쪼개지면 팔방이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방 오방이라는 거는 동서남북 사방하고 중앙 토 그걸 오방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사행의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목이 두 개로 나뉘죠 다시 음량으로 나뉘죠 그게 관목 을목 그쵸 그 다음에 수는 임수 계수 금은 경금 신금 화는 병화 정화 이렇게 나눈 거야 여기는 토는 무토 기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오방이 두 개씩 쪼개니까 십방으로 되는 거야 십방 시방 3세 그게 십방이에요 십방 오방이 쪼개져서 십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십방이라는 개념이 열 개의 청간 개념이야 원래는 청간이 몇 개예요 여덟 개죠 무기는 무기토는 그냥 달고 다니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지로는 몇 개예요 12개잖아 12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사방팔방에서 그러면 이게 봄이잖아 이게 여름이고 이게 가을이고 이게 겨울이에요 중앙에 토가 있다고 이게 돌아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불 병정 경신 임계요 원래는 여덟 개라고 근데 중앙에 무기토가 있으니까 열 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임계 이러잖아요 근데 무기는 따로 식이 놔야 돼 이제 생의 원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원래는 여덟 개야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약방의 감초처럼 있어서 열 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 4 8 16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예불로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나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 제대 알아한 이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다니까 8에서 2분화되면 16개가 되는 거죠 10대 제자 1000가 아니야 10천가 아니야 1200 제대 알아 12개 12지지 숫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천간 12지지는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거야 5장 6부 이러잖아요 5장이 그게 5행이야 6부는 12지지 6개야 다시 음량으로 나누면 12개 잖아요 그이티요 그래 우리 인간이 우주야 그럼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도 이게 10천간 12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시간은 12지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에 그거를 상형화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글자가 청간에 10개 지지의 12개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걸 바꾸드라는 얘기야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무국에서 태극으로 태극이 음량이 되고 음량이 사행이 돼서 그 사행 속에 중앙이 들어있어서 우행이 되고 그 우행이 다시 음량으로 쪼개지니까 10행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10천간이야 그런데 그 10천간이 어떻게 돌아가요 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개씩 해서 12달이 되는 거죠 3달씩 해가지고 그러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계절을 이어주는 글자가 토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간에 두 개의 토가 이제 계절 나누다 보니까 4개로 바뀐 거야 그래서 10개가 돼야 되는데 지지로 내려오면 12개가 된 거예요 12개가 되니까 청간하고 지지하고 짝지하니까 두 개가 남아보는 거예요 그게 공망이야 그게 공망이라고 이 이치 아시겠죠 이게 그냥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죠? 시계 방향이잖아 시계 방향이잖아 시계 방향 그러면 시계면 여기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3이네 이거 보니까 6이고 여기가 9고 여기가 10이네 그죠? 시계가 이 시계에 10이 지지가 있다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목이잖아 여기가 금이고 그렇죠? 여기가 뭐야? 화 화 여기가 수 그러면 이 정동은 뭐냐면 묘입니다 묘 정선은 유 그 다음에 정북은 뭐야? 자 정남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는 게 45도 아니 저 30도씩 이거 이해 못해? 이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자 다음에 여기 묘 친 사 오 그 다음에 미 신 유 술 해 12개로 나눴으니까 이 시간이 그러면 이 글자 하나가 몇 시간이야? 2시간 그러니까 이 12시를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를 자시라고 보죠?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를 축시라고 하고 3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천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천간에 있는 글자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간목이야 이건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어 이건 을목이야 그렇죠? 무털을 닮았어요 이거는 병화 그렇죠? 이거는 정화 이거는 기털을 닮았죠 이거는 경금 이거는 친구 이거는 무털을 닮은 거지 이거는 임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공부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10천간 10개 12지지 12개 이거는 세상의 모든 법칙에 다 통용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진리예요 이게 과학으로 F는 MA 이런 것 같은 거야 법칙이야 이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 속에 아주 막 별다별게 다 있으니까 막 합도 되고 막 충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절이 있죠 시간이 있죠 공간이 있죠 여기 안에 다 있다 이거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음량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오행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 오행은 이런 데 배속이 돼 있다 이렇게 어디 갔어 수 이 목은 갑을 목이다 갑을 목이다 그 다음에 자 인묘진을 이 세 개를 뭐라고 해요 그죠 사오미를 여름 신녀수를 가을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봄 여름 사계를 이제 계절로도 놓고 시간으로도 놓고 이렇게 하루에 그것도 놓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갑목 을목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병화 정화로 넘어갈 때 이 중간 여기도 중간 여기도 중간 여기도 중간 이걸 진술 충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간에 무토가 이렇게 이렇게 와 있고 기토가 이렇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참고로 기토는 온도를 조절하는 성분입니다 여기 추울 때 추울 때 추울 때 더울 때 기토 나머지는 습도를 조절해요 무토는 습도를 조절하는 거야 기토는 기토는 온도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하는 온도죠 이건 추운 거 한 이건 더운 거 난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목은 습한 거야 습 조는 건조한 거 그걸 한난 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난은 기토가 조절을 하고 조습은 무토가 조절을 한다 그러면 이 목이 어떤 성분이고 욕이 어떤 성분이고 우리는 그냥 크게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수는 차가운 성분 화는 뜨거운 성분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온도의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습의 개념 그 다음에 운동의 개념도 봐야 된다 아까 운동의 개념 어떻게 설명했죠 목이 어떻게 탄생한다고 수가 화를 보면 목이 생기는 거라고 금은 어떻게 생긴다고 화가 수를 봐야 금이십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가 있으니까 목화가 생긴 거야 상화가 있으니까 좌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수화의 작용이다 그게 음량의 작용이다 그 음량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다시 목, 금이 생긴 거다 이런 거지 그래서 네 개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은 어떤 거야 우리 인간은 어떤 거야 이 목화금수로 보면 뭘 닮았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탁 생각하면 나무로 닮은 거잖아 살아 있으니까 그럼 죽음은 금이네 그럼 죽음은 금이네 그죠 우리가 오래되면 나이로 치면 이제 막 큰 게 뭐예요 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 20대 하면 화잖아요 40대, 50대 되면 금 죽을 때 되면 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나이에 따라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났네 막 헌네 막 푸르른 거잖아 그게 봄을 닮았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 이겠죠 그럼 사주에 목이 많으면 젊은 성향이겠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태어난 계절 한 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 내가 봄에 태어났다 늙고 싶어? 환경이 막 젊은 환경이잖아 그죠 늙은 사람도 젊어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는다고 그건 내 성향이 아니야 일간의 성향이 아닌데 내가 태어난 달의 계절이 나오잖아요 그 계절에 따라 내가 성향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도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만약에 내가 추운 겨울에 겨울에 있는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의 성격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성격하고 좀 틀리잖아 그건 어떤 성격이에요 환경에 따른 성격이잖아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성이 그런 거야 십성이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형성되는 성격이거든 그게 십성이 오행의 성격이 아니야 그게 내 본질적인 성격은 오행의 성격이고 그러니까 그런 오행적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청간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배우는데 외장하드에 다 있어요 근데 외장하드에 없는 것을 이제 강의를 조금씩 할 거야 좀 그동안 강의했는데 내가 미처 못한 거 좀 보충해야 되는 거 그동안 강의 오면서 몰랐던 거 내가 나도 배우잖아 나도 배우잖아 여러분 저도 맨날 배워요 그런 거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똑같을 수는 없는 거 반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걸 얻어가야 돼 그래서 다른 거을처럼 아멘